자, 새로운 갈림길에서 새로운 엔딩을 보기 위해 다시 한 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는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랬는데요. 어, 빨리, 빠른 진행을 위해서 동네에 있는 그 거시기 찍고서 가겠습니다. 거시기를 찍어가지고 거시기를 찍어가지고 아, 내가 막 이렇게 부는 노래나 이런 거, 휘파람 같은 거 음계로 나오게 하는 그런 어플 나왔으면 좋겠다. 얘는 1, 뭐, 왜 들어가고 뛰냐? 어, 여기 아닌데? 어디지? 아, 여땟다. 와이번아. 아, 이 망했네. 와이번이 있어가지고. 아, 와이번이 있어가지고 못 가. 아이씨. 아, 여땟다. 고! 고! 위처급에.. 하긴 위처급에 온라인게임이 나와도 사람들 안하겠다 우선 온라인게임이라는 약간 그거에 대한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왜 일로왔지? 폴아웃 나오면 영어인데 어떻게 방송하실거에요? 한글 아닙니까? 폴아웃 한글 아닙니까? 계란'd 때 나와도 난 시간을 조종할 수 있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간과 space를 조절할 수 있겠지? 너는 이 물을 넣어? 그는 무엇일까요? 리바니의 templ,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기다려! 너의 친구, 그의 병원 그는 여기 있잖아 감사합니다 야, 여기 벤트하던 애들 어디갔어? 번역하는데 11만 줄이라고요? 폴아웃이? 폴아웃이 11만 줄이라고? 아니 어떻게 한글화를 안해줄 수 있어? 어? 이렇게 거대한 슈퍼 세계에 몇 안 되는 슈퍼 자본주의 사회에 미친 게임에 미쳐버린 청소년만 절반이 넘는 이 게임의 세상에서 게임 왕국에서 어떻게 한글화를 안해줘? 개같은거 복돌이 해야돼 정신 차리게 솔직히 그따위로 해주고서 복돌이 했다고 그러는건 말도 안되는거야 죽여야돼 돈을 얼마를 내는데 다른 데 그러면 돈 똑같이 내고 다른 데는 언어를 지원해주고 게임의 언어가 전부인데 일본어 해준거면 우리나라꺼 번역해주는거 일도 아닐텐데 노력이 없네 개새끼 쓰레기같은 새끼 개새끼와 론드레스 왜? 그냥 궁금해 학생들은 매주 택틱을 통해 똑같이? 두라우드비드 둘과는 약간의 다른데 너는 충분히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지금 11만 줄이어도 영어라면은 번역하기가 힘든데 일본어는 진짜 일본어는 그냥 그 번역기에다가 전체 집어넣고 돌려버리면은 어 어느정도 말이 되게 번역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수를 통해서 약간 완전 말도 안되게 되어있거나 아니면은 단어 잘못되어있는거 고른거만 몇개 잡아주면 그 방법이 될수도 있겠는데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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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뒤에 가야할거에요 강가.. 발음이 참 좋아 강가로 나간다? 요렇게 돌아서 뒤로.. 뒤로 들어가야돼 흐허 1인당 게임의 지출비용이 한국이 2위에요? 근데 인당 일을 안해준다 이거지? 인당 인당 아니 우리나라 온라인게이머들 다시 온라인게임 회사들 다시 좀 이 콘솔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진짜 정말이야 야야야야야 우와 위쳐3가 왜 평이 그닥이냐고요? 안해보니까 사람들이 안해봤으니까 위쳐1,2 해보고 아 이거 뭐야 위쳐1,2 해봤더니 게임 이렇게 나오면 3 엿갖겠다 하고서 안했는데 3가 더 재밌으니까 3는 말도 안는데 1,2를 그냥 뛰어넘는 게임이니까 안해서 그런거야 안해봐서 여러분들 여자 친구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안 사귀어, 안 사귀어, 안 사귀어 가로트 volts volts state is yeah i'm here grab the line where do you get the rope 글쎄 long story but we've done well professor shakeslock's house is at the end of this street witch hunter's got the door 아, 그들은 그들을 못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샤니가 큰 도움이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너는 그 same for me. 만약에 내가 다시 가고 싶으면,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팩킹을 좀 더 받을게. 알겠습니다. 너로 만나뵙게. 어허 이 녀석들이 아니 왜이렇게 세 이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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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 맞아? 지렸으 들어와 따악! 호! 하아악! 으하하하아악! 하핳 밤이라가지고 너무 안보여서 낮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 사다리를 내려야겠구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이쪽으로 올라가죠 오케이 문어는 너무 노가다 아냐? 어 야야야 야야 죽어 죽어